속 시원하게 이야기로 풀어지는 입양종합 백과사전 입양톡 사랑톡톡톡 입양톡에서 알려드립니다. 2017년 새해를 시작하며 입양톡에서 친구 소환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주변 분들에게 입양톡을 많이 많이 소개해주세요. 2017년 유튜브에 올라온 입양톡 26회 27회 방송에 누구 소개로 듣게 된 누구입니다 라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소개하신 분과 소개받으신 분 모두에게 7상을 선정하여 박요한님의 새 앨범을 선물해드립니다. 소감까지 남겨 당첨 확률을 올리는 센스. 이 이벤트는 2월 말까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입양톡 홍보도 많이 하시고 선물도 받아가세요. 입양톡 사랑톡 톡톡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금방 2주가 흘렀네요. 입양톡 사랑톡 톡톡의 달달이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새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옐로마음입니다. 네. 우리나라 대표 선행 연예인 가족 두 딸을 입양한 입양가족의 엄마 신혜라님과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입양톡 2017년 새해 특집 신혜라님 편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5분 전이었나요? 입양 사실을 공개하신 것 때문에 혹시 오해를 받거나 불편하신 적이 없었던지. 작년에 나온 김지영 작가님이 쓰신 세상의 모든 소린이에게 거기 오마이뉴스에 연재할 때 제일 첫 번째 이야기가 김지영 작가님 본인 이야기잖아요. 소린이 이야기. 그런데 그 이야기가 제일 처음에 올랐을 때 거기 달렸던 상당히 많은 댓글이. 험했죠. 엄청 많은데. 그러면 입양했다는 얘기 비밀로 붙이고 해야지 여기서 공개하는 이유는 뭐야. 너 자랑하는 거지. 그 댓글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들도 그런 어떤 편견 속에서 자유롭지가 않은데 특히 이제 연예인들은 이미지라는 게 일반인들보다 더 강하게 요구가 되잖아요. 혹시 그런 것 때문에 마음 상하거나 그런 적은 없으셨나요? 저는 그런 식의 어떤 부정적인 댓글은 한 번도 경험을 한 적이 없어요. 우선 전 댓글을 안 읽거든요. 너무 좋다. 형인 것 같아. 뭔가. 성향이. 저는 일단 컴퓨터를 잘하지도 못하고 기계와 별로 친하지도 않고 그리고 시간이 없어요. 애 셋을 키우다 보면 그걸 볼 시간도 없고 그리고 촬영을 해도 댓글을 안 보고 오히려 댓글을 내 주변 사람들이 보면 그중에서 내가 좀 도움이 될 만한 거. 내가 고칠 부분이라든지 네가 한번 걸러서 얘기를 해줘라. 좋은 댓글들도 참 많거든요. 나한테 도움이 될 만한 나를 개선할 만한. 그 외에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걸 보면 상처를 잘 받는 타입이기 때문에 아예 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냥 제 소신껏 밀고 나가는 편인데 그래서 그런지 별로 못 봤고. 그리고 그런 분들보다는 오히려 참 이렇게 입양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많이 뵀어요. 그리고 저는 공개 입양을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선 우리가 쉬쉬하는 일들은 좋은 일들을 쉬쉬하나요? 뭔가 음지적이고 좀 안 좋은 거 감춰야 되는 그런 일들을 쉬쉬하잖아요. 이제 공개 입양을 하지 않고 아이를 키우다가 나중에 입양 사실이 밝혀졌을 때 아이들이 받는 충격은 우리 엄마 아빠가 날 낳은 부모가 아니라니 처럼 겉으로 보이지만 그 내면에 가장 깊은 충격은 내가 이렇게 쉬쉬하고 음지적인 일에 속한 거라니. 그렇게 느낄 거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사실 그게 엄청 좋은 일이었다고 해봐요. 예를 들어 내가 어디에다 기부를 했어요. 100만 원을. 그거 쉬쉬할 수도 있어요. 그랬는데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그렇게 좋은 일을 하셨어요. 누구씨 누구씨? 이러면서 서로 얘기를 했다고 쳐봐요. 그럼 그때는 드러났어도 쉬쉬했었던 일이지만 이러고 칭찬받으니까 기분 좋잖아요. 하지만 이거는 드러났을 때 기분 좋은 게 아니고 굉장히 가리고 숨겼어야 하는 일에 내가 속했다라는 그 무의식의 생각 때문에 가장 큰 충격이라고 그래요. 자존감에 영향이 가겠다. 입양이라는 게 아주 좋은 일로 세상에 알려져 있다면 내가 기부를 했던 것처럼 밝혀졌어도 아이가 그 충격은 안 받는다는 거죠. 그냥 어머 나를 낳아준 거 아니었어요? 하지만 나는 그냥 좋은 입양이었네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우선 하고 싶었던 일은 너를 입양했다 안 했다를 떠나서 입양이라는 단어 자체가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를 그 의미를 사람들의 마인드를 좀 받고 싶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두 딸에게는 우리 집에 온 첫날부터 막 기도했어요. 걔네 붙잡고 하나님 정말 제가 아무것도 잘한 게 없는데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축복된 입양을 통해서 입양에 아름다운 형용사랑 형용사는 다 붙여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입양을 하게 해주셨나요.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여전히 그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정말 제가 입양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아이 두 명은요. 우리 아들도 좀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입양이 너무너무 좋은 일인 줄 알아요. 그래서 뿌듯해. 네. 우리 딸들은 항상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엄마 입양했는 거 빨리 얘기해줘. 심지어는 자기가 그 사람하고 친해지면 애기 있어요 없어요? 왜 입양 안 하세요? 또 입양하세요? 이런 얘기하고 맞아요. 나는 몇 명 입양해야지?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입양은 또 다른 가족의 형태.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심지어 입양단체에서도 입양 부모들한테 몇 세가 될 때까지는 비밀로 하고 몇 세가 되면 그때 알리세요. 이런 말씀을 해주신대요. 그런 기관이 있어요. 그분의 말씀이 오를 수도 있죠. 하지만 저는 제가 해본 거예요. 제 소신대로. 그리고 우리 딸들을 보면서 이 방법이 오라라는 걸 몸소 터득을 한 거죠. 10년 넘게. 그랬기 때문에 저는 공개 입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딸들은 정말 자신만만해요. 제가 미국에서 부모 면담 같은 거 간다 그러면 제가 어느 날은 예진이 선생님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예은이 선생님께는 미처 딴 얘기하느라고 얘기를 못 드렸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그 얘기를 해줬더니 자기 얘기 안 했다고 빨리 당장 가서 입양했다는 얘기하라고.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가질 정도예요. 그런데 어느 날은 예은이가 오더니 엄마 애들이 미국에서 내가 입양됐다고 얘기 자꾸 하는데 이제 안 할래 그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내가 입양됐다고 얘기하니까 애들이 I'm sorry래. I'm sorry는 사실 누가 아프거나 누가 돌아가셨거나 뭔가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 하는 얘기인 거잖아요. 왜 I'm sorry래?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불러다가 예은아 예진아 거봐 넌 입양해서 좋아 안 좋아? 너무 좋대요. 그래서 엄마도 너무 좋다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그래서 너랑 나는 입양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려야 되는 의무가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우리는 진짜 입양이 좋다는 걸 알리고 그래야지 많은 아이들이 입양이 돼서 행복하게 자라지. 그때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또 우리 막내는 한 번은 이제 월십하는 찬양하는 단체였거든요. 그런데 거기 다 좋은 분들인데 어쩌다가 왜 아기가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울면서 왔어 우리 딸이. 집에 와서 좀 이따 한참 이따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래 왜 그래 이랬더니 엄마 누가 엄마 얘기를 했어 이래요. 내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엄마 이게 뭐라고 했는데 이랬더니 엄마가 날 주워와서 난 더러운 애래. 그랬대는 거예요. 미국에서 크는 교포 애기가. 그래가지고 제가 예진아 이리 와봐. 정말 화난다. 걔는 아무것도 모르는 애구나. 제가 얘기했어요. 너는 어떻게 했어? 그랬더니 그냥 아니야 이러면서 가만히 있었대요. 그래서 예진아 그럴 땐 앞으로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넌 정말 입양이 돼서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너가 궁금하면 우리 엄마를 만나게 해줄게. 우리 엄마한테 얘기 들어봐. 라고 얘기해 다음번에는. 그리고 걔는 미안한 얘기지만 무지한 거야. 그 부분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그러면서 얘기를 막 해줬어요. 너는 입양이 좋아 안 좋아? 그리고 너는 더러워 안 더러워? 안 더러워. 그럼 당연하지. 이러면서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바뀌어졌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좋은 분들도 많지만 알 수 없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 분들을 만났을 때 애들이 너 입양 됐다며? 이렇게 할 때 나는 우리 아이들이 네 저 입양 됐어요. 왜요? 이러길 바랬어요. 남들은 입양이라는 단어로 얘한테 상처를 주고 싶을지는 모르겠지만 얘네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 단어로 오히려 생임을 얻을 수 있도록 입양이라는 단어 자체를 아주 아주 아름다운 의미의 것으로 바꿔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딸들이 지금 그렇게 행동하는 걸 보면서 아 잘됐다. 그래 이렇게 해야 맞아. 라고 생각을 했어요. 언젠가 한번 한국에 오시면 그분도 초대하시면 좋겠는데 한나 권사님 그분의 돌아가신 남편분이 자녀가 물어봤대요. 아빠 왜 이렇게 우릴 많이 입양했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니네를 입양한다고 해서 세상은 달라지지 않아. 하지만 너 한 명 한 명의 세상은 달라져. 맞아. 그것 때문에 이러한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진짜 명답이잖아요. 생명 한 명 한 명이 소중해서 그 생명을 인생을 바꿔주기 위해서 그렇죠. 그 아이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너무 듣고 감동받아서 근데 우리 남편도 비슷한 말을 했었거든요. 생각해봐. 남들은 뭐 예은이 예진이가 좋다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좋은 거잖아 사실. 근데 그걸 넘어서 생각해봐라. 쟤네 인생이 달라진 거다. 쟤네한테 우리가 입양을 함으로써 할머니 할아버지가 생겼고 형제 자매가 생겼고 이모들이 생겼고 주변에 환경이 바뀐 거야. 바뀐 거라고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래 맞아 이랬었는데 진짜 그렇죠. 그래서 내가 우리 애들 셋 타고 차 타고 어디 가다가 야 이러이러한 집을 엄마가 오늘 만났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 이랬어요. 엄마는 너무 감동받았어. 그랬더니 우리 딸 예은이가 아니야 엄마 세상도 바꿀 수 있어. 이런 거잖아요. 세상도 달라질 수 있어 엄마. 그렇죠. 막 그러는 거였어요. 너무 감사해요. 정말 엄마만한 딸이에요. 그거라고 생각해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고 어디서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네가 굉장히 편협한 거고 편견을 갖고 있는 거야. 잘못된 거야라고 말할 수 있고 자기의 경험담으로 입양이 너무 좋아. 라고 얘기할 수 있게끔 돼야겠다라는 생각에 공개 입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입양톡에서 알려드립니다. 입양톡 사랑톡 톡톡을 들으시고 팟빵이나 전용 후원 계좌로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팟빵으로 후원하실 경우 후원금의 30%가 수수료로 사라집니다. 사랑의 수고를 조금만 더 해주셔서 전용 후원 계좌로 후원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전용 후원 계좌는 우리은행 010-9245-7836 신용운입니다. 혹시 매월 일정 금액을 후원하고 싶으신 분은 은행에 가셔서 신청하시거나 온라인 자동이체를 신청하시면 가능합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입양톡 사랑톡 톡톡 그리고 아기 때부터 항상 그랬어요. 아이들을 낳아주신 생모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애들이 조금 뭔가 알 때 성교육도 시켜야 될 겸 얘기를 해줬어요. 세상에 포기되어지는 아이들이 있다. 그런데 포기되어지기 또 전에 아이의 빛을 못 보게 되는 아이들도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자신이 키울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엄마들이 아기를 없애기도 한다. 그게 낙태라는 거다. 너무 놀라죠. 우리 딸들이. 어떻게 없애냬요. 그래서 끔찍하지만 제가 구체적인 방법도 설명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은 몸을 잘 소중히 생각해야 되고 그런 얘기를 해주면서 그런데 이은아 예진아 생각해봐. 너희를 낳아준 엄마는 너희를 키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너희를 지켰어. 그리고 낳아주셔서 이렇게 엄마한테 오게 됐어요. 그래서 엄마는 니네 엄마 나중에 만날 때 정말 고맙다고 얘기할 거야. 너무 훌륭한 분이야. 라고 얘기를 막 해줬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낳아준 엄마한테 고마워. 네. 고마워하고 자랑스러워해요. 그리고 우리 큰딸이 예쁘워요. 예쁘고 다리가 너무 길고 막 좀 서부적이에요. 야 넌 진짜 훌륭하다. 어떻게 이런 유전자를 타고났을까 엄마 너무 궁금해. 너 낳아준 엄마 아빠가 이러면서 너무 예뻐. 너무 몸매가 예뻐. 그리고 사람들이 자꾸 얘기하니까 얘는 어쩜 그렇게 다리가 길어요 막 얘기하니까 엄마 날 낳아준 아빠가 외국 사람일지도 몰라.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숨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저 다른 입양이라는 또 다른 형태의 가족이 구성된 것뿐이지 그 외에는 아무것도 더하거나 뺄 게 없는 거예요. 내 엄마 아빠 궁금한 것도 사실인 거고 어떻게 내가 만들어졌을까도 궁금하고 어떤 사람이었을까도 궁금하고 그거를 쉬쉬 그 말 못하게 하고 못 만나게 하고 이것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라면 내가 예은희 예진이라면 난 너무 궁금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니네들이 성인이 되면 보육원에 복지원에 물어봐서 엄마 아빠를 찾아볼 수도 있어. 만나보러 가자. 그러면 자기 친한 친구 생기면 와서 엄마 나 얘랑 나 낳아준 엄마 만나러 갈 때 같이 가주세요. 막 이래요. 그런 게 건강한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엄마와 나의 관계 아빠와 나의 관계 이 가족의 관계는 절대 침범할 수 없는 우리는 너무 사랑하는 가족관계 그게 깨지지만 않으면 나머지는 아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쉬쉬할 필요도 미안해할 필요도 감출 필요도 전혀 없는 문제인 거죠. 사실 이렇게 아름다운 입양을 그동안 쉬쉬했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불필요하게 쌓인 오해와 편견이 너무 많아요. 이번 명견말리에서도 또 미혼모 한 분이 나오셔서 질문하셨잖아요. 몇몇의 미혼모분들께서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입양 부모가 아이를 뺏어왔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그 표현을 자꾸 쓰시더라고요. 그 표현을 자꾸 쓰시고 건강한 관계를 너무 아름다운 관계를 잘 이루어놓은 입양 가정에서는 친생모 친생부에 대한 감사를 절대 놓치지 않거든요. 그렇죠. 이 생명을 내가 낳지 않았기 때문에 너를 이 세상에 살려낸 그분들 정말 너무 고맙다. 나라면 어쩌면 그렇게 못했을 수도 있는데 너무 고맙다 해서 입양이 더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우리 부모한테 뭘 더 잘해주세요 가 아니고 미혼모 미혼부들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좀 주세요. 그들이 그들이 원가정에서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아동의 복지도 좀 생각해주세요. 그다음에 그래도 부모님 밑에서 자랄 수 없는 아이들을 저희한테 안전하게 보내주세요. 라는 말인데 이게 자꾸 쉬쉬하고 어디서 불법 입양이 자꾸 되고 법이 뭔가 순서가 잘못되게 개정이 되고 하다 보니까 자꾸 입양 부모를 약간은 잘못보는 반대 발언들을 하시고 세상에서도 제일 흔하게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머리 좀 검은 짐승 거두는 거 아니다. 그런 말씀들 하시고 그러는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다 드러내고 나니까 이구동성으로 다 그냥 사랑이라고 얘기해주잖아요. 이게 진작에 좀 드러났으면 우리 사회가 지금 2016년 2017년 요즘에는 얼마나 더 평범한 또 하나의 가족이 되는 방법으로 자리잡았을지가 좀 아쉬운 부분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중학교 1학년인데 딸 친구들 한 7, 8명을 데리고 미혼모 시설을 같이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딸과 불과 2살 차이의 언니가 아이를 낳아서 거기서 자기가 스스로 키우려고 자립을 하기 위해서 시설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엄마 아빠 그리고 이모 삼촌 모두가 찾아와서 이 아이를 지워야 된다. 계속 그 이야기만 하는데 이 아이가 자기 아빠에게 무릎 꿇고 밀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나 이 아이 나 이 생명 지켜야 된다고 제발 낳게 해달라라고 그 하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아이들이 내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라는 거를 거기서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입양가족들은 항상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너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세상에 보내준 그 엄마가 너무 감사하다라고 하는데 그런 오해가 좀 서로 잘 풀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요. 서로 감사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예쁜 아이들을 끝까지 지켜준 그 미혼모들 또는 또 다른 형편을 가진 많은 키우지 못했던 그 부모님들께 감사하고 입양 부모들은 또 미혼모들이나 자신이 키울 수 없었던 그 상황의 부모님들은 나중에 성인이 돼서 만났을 때 내 대신 이렇게 예쁘게 키워줘서 또 감사하고 이렇게 서로 서로서로 도와야 될 관계지 서로서로 적대시할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원부모 원가족이 아이를 키우는 게 제일 좋죠. 그렇죠. 바라는 마음이죠. 하지만 키울 수 없어서 정말 포기가 되어지는 그 아이들은 그럼 어떻게 해요 그다음에 그렇죠. 입양을 막는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살 길이 생기나요 포기한 부모가 다시 키우게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어떻게든 원부모가 키울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키울 수 없다고 포기가 되어지는 아이들은 그 아이에게 가장 맞는 가정을 찾아주는 것이 그게 바로 입양인 거죠. 아이들은 다 가정에서 자라야 합니다. 정말 아이들은 그 시설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똑같이 규칙에 맞춰서 생활을 해야 되고 남 먹을 때 먹어야 되고 남 잘 때 불 끄고 같이 자야 되고 그건 군대 생활밖에 똑같이 하는 건 없거든요. 전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 너무 획일적으로 살아야 하니까 이 아이들의 삶에 있어서 그 본인의 인생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한 명이라도 더 따뜻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이 일을 멈추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입양톡에서 알려드립니다. 입양톡은 재능과 열정 가득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패널, 작가, 편집 등 입양톡엔 도울 일이 참 많습니다. 꼭 입양가족이 아니어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넘치는 재능을 입양톡에 나눠주실 거기 거기 멋진 분들 많이 많이 연락해 주세요. 010-9245-7836으로 연락 많이 기다리겠습니다. 입양톡 사랑톡 톡톡 예전부터 신혜라님 방송에서 나오셔서 입양에 대한 얘기할 때마다 진짜 진짜 궁금했던 게 있는데 입양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 일단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 진정성이 느껴지고 그거 플러스 어떻게 입양에 대해서 저렇게 잘 아시지? 맞아요. 아니 어느 누구보다도 굉장히 정리가 잘 돼 있고 저도 이렇게 헷갈리고 있다가 아 맞아 저렇게 정리하는 게 맞지 하고 들만큼 정답이에요. 제가 듣기에는 아 그래요? 어디서 과외를 받지 않으실까 저 입양에 대한 거를 5년, 6년 전에 방송에서도 정말 얘기를 아 맞아 저렇게 하는 게 맞겠다라고 되게 많이 배웠는데 누구한테 배우셔요? 입양에 대한 공부를 글쎄요 특별한 건 없고 입양을 하기 위해서 그 홀타 아동복지에서 나오는 아이들은 누구나 가정을 가질 권리가 있다라는 책이 있거든요 뭐 그런 책은 한 번 정도 볼 수 있는 거고요 글쎄요 모르겠네요 근데 저는 그 책에서 가장 저한테 인상 깊게 다가온 것은 입양은 아이가 없는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갖지 못한 아이가 그 아이에게 가장 잘 맞는 가정을 찾아가는 것이 입양이다 그 말이 저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아동 중심의 사고 네 과연 입양을 아이가 없는 가정에서 입양을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죠 하지만 그거는 위주가 중심이 어른이잖아요 근데 과연 입양이라는 단어는 그 어른들을 위해서만 쓰여진 단어일까 그 어른들을 위해서도 쓰여진 단어이겠지만 진짜는 아이들 그야말로 이 베네핏을 받아야 될 수혜자는 아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신에게 맞는 아이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가장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찾아주는 것이 입양이라는 건 공부는 스스로 하신 걸로 제가 정리를 듣고 근데 입양에 대한 생각이 보통 사람들이 입양 부모들한테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제 입양에 대한 복지를 요구하거나 이럴 때 네 자식 네가 키우는데 왜 이렇게 정부에다 무슨 요구를 해 라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시는 경우에 그분들의 기본 생각은 네가 원하는 네 아이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차원을 바꿔서 입양은 가정이 필요한 아이한테 가정을 만들어주는 과정이야 네 라고 아이한테 복지 초점을 맞추면 입양 부모들도 이게 더 많이 확대되어야 되기 때문에 입양 복지 더해주세요 입양에 대한 지원해주세요 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입양 부모들 입장에서도 한 명 입양해서 좋으니까 네 한 명 더 입양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게 그 아이의 인생 하나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달라지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용기가 더 생기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참 안타까운 건 미국에서는 특히 한국에서 이렇게 아이들을 입양한 가정 교포 가정들을 보면 잘 살아요 네 잘 살 수밖에 없는 게 돈이 워낙 많이 들어요 맞아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중상층 이상 가정들이 입양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좀 경제적으로 넉넉하신 분들은 내 자식한테 이 다 쏟아붓는 걸 내 핏줄도 아닌 아이에게 또 쏟아붓고 그렇게 된답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걸 다 나눠줄 것도 생각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좀 넉넉하신 분들이 잘 입양을 못하시고 풍족하지 않은 삶인데 사랑이 넘치시는 그런 분들이 입양을 하신 모습들을 참 많이 봤어요 많은 입양아들이 가정을 찾기 위해서는 좀 도와주고 싶은데 이 아이를 가정을 제공해주고 싶은데 경제적으로 넉넉지 못한 분들께는 지원을 좀 해야 되는 게 당연한 일이 아닌가 미국은 파스트홈을 하다가 아이를 입양하면 파스트홈 지원금이 그대로 입양금으로 가요 그러니까 미국 사회 자체가 어떤 그 어른들 중심으로 그래서 어른들이 아이를 입양했다로 보는 게 아니고 이 아이들 가정에서 자라지지 못하게 된 이 포기된 아이들을 어 땡큐 고마워 네가 돌봐줘 그래 우리 지원해줄게 어 너가 돌봐줄 거야 지원해줄게 근데 그러다 보니까 폐단이 생겨요 사업처럼 사업처럼 사랑이 아니라 그 지원금을 노리고 6명까지밖에 이제 못하는데 6명 정도 하면 아주 나름대로 생활비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경제적인 지원이 꼭 금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아이를 위한 아이가 얻을 이익을 위한 지원이 된다면 예를 들어 기저귀 분유 애기 때는 그런 물품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자라면서는 얘의 재능이 보이는 부분에서 학원비 같은 게 비싸니까 뭐 그림을 잘 그린다라면 미술비 또는 어떤 그런 식의 가르칠 수 있는 발란티어를 연결을 해준다든지 어떤 정책적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 때문에 아이를 이렇게 하지 않는 그러면서도 정말 포기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아이들을 좋은 마음으로 거둬드릴 분들에게 폐를 깨쳐서는 안 되잖아요 응원하는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 지원이 된다면 아이들이 가정을 경험하면서 살게 되는 기회가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입양을 장려하고 홍보하기 위해서 그런 거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떡하세요 저 이분을 보건복지부 여성가상부 아니면 중앙입양원이라도 어떻게 점점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 할 일이 막 생겨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앞으로 기회가 되는 게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오시면 이게 하루아침에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 문화라는 게 바뀌어 가려면 누군가는 앞장서서 계셔야 되는 분도 계시고 거기에 맞춰서 또 우리도 우리 입양가족들이 해야 될 일도 하나하나 있을 것 같아요 텔레비전 보니까 예은이 예진이 학교에 찾아가셔서 친구들한테 입양을 알려주는 수업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어떤 계기로 그걸 하게 되셨는지 예은이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을 입학했는데 분명히 어느 순간 당연히 알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다 아는 얘기니까 그러면 친구들한테 너 입양대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그 조그만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은 입양이 뭔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도화지가 있는데 거기에 누가 먼저 무슨 색깔을 칠하는 양자 거기에 꾸정물을 뿌릴 거냐 아니면 예쁜 그림으로 채울 거냐 그래서 저는 입양이라는 단어를 그 아이들이 구체적으로 알기 전에 정확한 단어를 알게 해주고 싶었어요 얼마나 축복된 단어인지 그래서 이제 한번 선생님께 부탁을 해봤고요 마침 단원 중에 가족이라는 단원이 있다고 해서 제가 가서 그림책을 읽어주면서 얘기를 했어요 아이들한테 먼저 선생님한테 부탁하셨구나 네 혹시 제가 이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좀 이렇게 가서 수업을 진행해도 되겠냐고 제가 쫙 얘기를 하면서 아줌마는 애가 몇 명이 있어 한 명은 낳았고 두 명은 입양을 했고 나머지 몇 명은 컴패션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아줌마가 후원을 해 근데 다 내 아이들이야 그 아이들은 본 적은 없지만 아줌마가 항상 매일 기도하기 때문에 내 아이들이야 내 애들이 애가 그렇게만 해 초등학교 1학년 막 그래요 그리고 예은이 예진이는 입양은 뭐냐면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해줬어요 예은이 가르치면 니네 엄마 아니야 넌 나준 엄마 아니야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은이가 가만히 있어요 근데 제가 니네 입양한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야 돼 아무도 없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니 얼마나 특별한 일인지 아니 이러면서 막 얘기해줬어요 그리고 나중에 집에 와서 잘 때 근데 예은이가 가만히 이러고 있어서 좀 마음이 아팠어요 예은이가 이렇게 하는 게 좀 본인은 싫을 수도 있잖아요 저는 아이들이 입양이라는 단어를 어디서 잘못되게 알고 와서 예은이한테 상처 주는 게 싫었어요 그리고 그런 걸 막고 싶었어요 제가 언제까지 예은이 잘할 때 쫓아다니면서 막을 수는 없지만 최소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하고 싶었고 그리고 나머지 아이들에게도 입양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고 싶었고 그래서 했는데 밤에 이제 재우면서 누워서 예은이한테 예은아 엄마 오늘 학교 가서 입양이랑 얘기해서 어땠어? 그랬더니 괜찮아 뭐 이래요 그래서 친구들이 뭐래? 그랬더니 음 어떤 애는 부럽대 자기도 입양했으면 좋겠대 어떤 애들은 말 안 할까 애들은 그렇게 순수한 거예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오히려 예은이 친구 엄마들이 이렇게 피드백을 주시는데 와가지고 엄마 예은이 엄마는 애가 명이래 이러면서 막 누군 낫고 예은이는 예은이 안 낫대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애들은 받아들인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고 나니까 더 이상 애들이 할 말이 없어요 맞아요 나중에 어디서 들어도 그래서 저는 사실 어디서든 먼저 얘기하라는 게 물론 꼭 물어보지도 않는데 막 하기도 민망하죠 하지만 기회가 된다면 서슴지 말고 주저하지 마시고 말하라는 게 선점하는 거예요 네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제가 미국에 2년 반이 있지만 저는 영어를 못하거든요 우리 학교는 한국말 수업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은 항상 저를 만날 때 아 신혜란 영어 할까 못할까 막 이걸 생각을 해요 궁금해하고 괜히 나한테 미안해서 말 못하고 이런 어려움을 갖지 않게 저는 그런 자리가 오면 아 저는 영어를 못해요 저 사람 지금 뭐라고 하는 건가요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물어봐요 그럼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자기네들끼리 뒤에서 수건거릴 일도 없어요 자기가 자기 입으로 못한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건 영어 못하는 거면 자랑은 아니지만 입양은 자랑이라고 생각하고 얘기하셔도 된다는 거죠 혹시 그렇게 하고 나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변화나 그런 느낌은 있었나요 1학년 때 그냥 처음에 했기 때문에 별로 변화는 못 느꼈는데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었다면 하고 생각을 해본다면 좀 많이 어느 순간 이제 좀 알게 될 때 위축될 것 같아요 자기가 더 자연스럽게 얘기를 못한다든지 그런데 이미 애들 다 아니까 애들이 수건거릴 필요도 없고 아니면 뭔가 뒤에서 수건거리고 이제 한 명이 알게 되면서 누군가 얘기하고 좀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었을까 싶어요 저도 우리 아들 지금 이제 10살이니까 3학년인데 딱 1학년 됐을 때 신혜라님 가졌던 딱 그 마음으로 우리 아들이 학교에서 나 입양돼서 얘기를 분명히 할 것이고 했어요 했어요 해서 선생님이 당황해서 예서가 학교에서 자기 입양됐다고 얘기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요 선생님 얘기하셔서 제가 먼저 아이들한테 제대로 알려줄게요 그러면 오해 없이 잘 될 거예요 선생님 시간 주세요 제가 학교 가서 입양에 대해서 알려주는 수업 하겠습니다 해서 했고 했더니 아무 문제 없어졌어요 엄마들도 다 오시라고 해서 들었거든요 제가 먼저 입양한 아들이에요 하고 나니까 엄마들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죠 엄마가 사랑하는 것 같아 뭐 이에서 그냥 잘 놀더만 이러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점한다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흰 도화지에 어떤 색깔을 던지느냐 한국입양홍보에 m팩에 되게 유능한 반평견 입양 교육 강사세요 한국입양홍보에서 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입양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수업을 초중고 유치원에 가서 하거든요 제가 그걸 8년째 하고 있는데 저희가 몇 년 전부터 신하라님을 우리 명예강사로 모셔야 돼요 이분 한 번 수업 딱 어디 띄우면 우리 반평견 수업 홍보도 되고 사람들이 입양에 대한 편견 없어지는데 진짜 도움 많이 될 것 같아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했어요 저는 어떤 생각하냐면 모든 입양 부모들이 자신 아이들이 있는 학교에 가서 엄마가 직접 그 학급에서 입양 수업을 하면 효과도 제일 좋고 특히 우리 아이들의 자존감을 올려주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광고를 하나 드리자면 한국입양홍보에서 올 2월에 반평견 입양 교육 강사를 모집합니다 강사 교육을 하거든요 1박 2일 교육이 될 것 같은데 모든 입양 부모님들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입양홍보에 홈페이지에서 반평견 입양 교육 강사 모집한다는 광고가 뜨면 바로 신청하셔서 모든 입양 부모님들이 반평견 입양 교육 강사 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거기 내년에는 신청하려고요 국가곳인가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 되는 방법은 있고요 어렵긴 하지만 다 만들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제 한국에 다시 되돌아 오시면 그런 걸 그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예은이와 애진이가 학교에 다시 한국에서 학교를 다닐 때 그 학교에 가서 실질적으로 입양 교육을 한 번 하시고 그게 좀 공중파를 탈 수 있도록 한 번 힘을 써주시면 그게 그 효과라는 게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지 않을까 저희가 그 논의도 했습니다 신하라님한테 대본을 줘서 40분 수업을 딱 녹음을 한 다음에 우리 하지 말고 그냥 학교 가서 그거 방송 틀어주자 우리보다 신하라님 하는 게 훨씬 좋다 그래서 그걸 한 번 섭외해볼까 그 생각도 저희가 한 적 있습니다 입양톡에서 알려드립니다 입양톡은 여러분과 소통하는 방송을 만들고 싶습니다 입양가족들의 다양한 사연과 입양에 대한 궁금증 고민거리들을 함께 나눠주세요 팟빵 댓글 또는 A-L-O-V-E-T-A-L-K 숫자 0 A-L-O-V-E-T-A-L-K 숫자 0 A-L-O-V-E-T-A-L-K 제로 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꽉 찬 알찬 방송으로 보답해드릴게요 지금부터 쭉 기다립니다 우리 차임표 신혜라님이 저희에게는 그냥 저희들한테 힘만 주는 게 아니라 저희들의 자긍심인 것 같아요 우리 입양가족 중에 이런 분이 있다라는 게 우리 입양가족들에게는 상당히 자랑할 만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 학교도 그렇잖아요. 우리 학교 선배 고등학교 선배 누구 연예인 있다 이것만으로도 되게 동문에게는 자랑이에요 그렇죠.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어 그러니까. 그런데 막 자랑한다 그럼 우리도 입양가족이야. 그래서 막 묻어가 묻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벌써 미국에 가신 지가 이제 2년이 넘었잖아요 이렇게 보시고 혹시 한국과 미국의 입양 분야가 좀 차이를 많이 느끼신 것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이제 어디 놀이공원이나 이렇게 가더라도요 다른 인종이 다른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경우를 많이 봐요 입양이죠 다 학교에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거기에다가 아이는 입양아동인가요? 이렇게 설문에 쓰게 되는 경우 있어요 처음에 조사하는 거죠 가정조사 네. 가정조사할 때 그만큼 많아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얘기해도 I see? 뭐 그냥 끝이에요 평범한 일이 점점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럴 수 있냐면 아이들이 시설이 아닌 가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회적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이 이미 많이 구축이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아직은 좀 그렇지 않죠 그리고 입양을 했다 하더라도 떳떳하게 우리는 그냥 입양으로 또 다른 가족이 한 명 더 생겼어요 아직은 그게 자연스럽진 않죠 그러면 그렇게 보시면서 혹시 한국에서 입양과 관련해서 문화든 아니면 어떤 법적인 거든 이렇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네. 저는 미국에서 돌아오면 사실 좀 크게 두 가지 일을 하고 싶어요 한 가지 일은 진짜 어쩔 수 없는 그렇게 포기되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이들이 가정을 경험하고 가정에서 자랄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한 명이라도 좀 더 가정으로 갈 수 있게 될까를 좀 많이 연구하고 그런 일에 좀 앞장서고 싶고요 또 하나는 좀 교회가 학교가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각 교회가 이미 하드웨어는 충분하니까 우리 홈스쿨링 하신다고 했었는데 홈스쿨링 저도 관심이 많거든요 그럴 때 혼자서는 연기가 안 나니까 교회든지 아니면 또 다른 종교라도 자신에 소속되어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함께 아이들을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뭔가 장이 열린다면 홈스쿨링을 해도 좀 더 유익이 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축소된 대안학교 확대된 홈스쿨링 뭐 이런 그래서 그런 거에도 좀 관심이 많고요 교육 쪽에 관심이 많고 우선 교회에서 먼저 앞장서서 장애우를 키우는 부모들의 모임 폭력 가정에 속해 있는 가정들의 모임 사실 그걸 부끄럽고 창피하니까 안 좋은 일이라고 해서 쉬쉬하기만 하는데 그래서 아무런 해결책이 없잖아요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상담을 받고 좀 덜 피해 볼 수 있게 어떤 그런 식의 소규모 그룹들이 교회 안에 공동체들이 좀 많이 생김 좋겠어요 더불어 위탁이나 입양 가정들의 모임을 한다면 함께 모여서 서로 위로해 주고 기도해 주고 상담해 주고 서로 격려가 되면서 교육도 받고 그렇게 하면 입양이나 위탁 아동들도 나만이 아니야 비슷한 친구들이 있어 그리고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으실 수 있겠어요 그렇죠 연장아동 입양하시면 특히 그럴 때 서로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상담이라든지 아니면 부모 교육이라든지 뭔가 이런 걸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러면 각 교회에 지도자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누구나 다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르쳐 주시는 분들을 육성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어요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방송을 보다 보면 방송에서 사실 입양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그런 모습들보다 부정적이고 약간은 좀 안 좋은 부분들이 많이 비춰지거든요 그렇죠 그럼 방송인으로서 우리 방송 문화가 계속 막장 드라마식의 그런 내용들보다는 좀 더 밝고 좋은 이미지를 좀 내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혹시 없을까요 저는 그게 공개 입양이 가장 큰 중심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보기 좋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산다 부러울 정도로 그러면 어머 입양해서 저렇게 좋은 거구나 어머 그리고 또 혹시 그런 컴패션의 마음이 있는 분들은 나도 저렇게 가정이 없는 아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싶어 이래서 좀 확산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뉴스라는 게 그렇잖아요 사실 뉴스를 보면 뉴스의 좋은 소식은 몇 퍼센트가 나오든가요 뉴스는 그렇게 사건 사고를 다루는 곳이에요 그런 사건 사고이지 그것을 입양 가정이 아닌 분들도 안 그걸 입양이 전부라고 보실 필요도 없고 또 입양 가정들은 저게 우리를 이렇게 불명예스럽게 만들어 라고 생각하실 필요도 없다는 거죠 좀 분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입양한 걸 공개하시고 그러면 주위에서 점점 확산이 되지 않을까 네 아주 좋습니다 예전에는 비밀 입양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 영향으로 입양돼서 잘 된 경우가 있으면 그냥 묻히는 거예요 그렇죠 몰라요 아무도 그냥 저 집 애가 잘 됐어로 끝나는데 혹시 잘못되면 사람들이 꼭 거기다가 입양하더니 저렇게 됐다 그러면서 부정적인 얘기를 자꾸 붙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입양이 돼서 좋은 사례는 기억에 없고 나쁜 사례만 기억에 남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문화를 바꾸려면 우리가 지금이라도 더 적극적으로 입양했어요 이렇게 지내고 있어요 라고 드러내는 게 참 필요한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신혜라 씨 돌아오실 때까지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자녀를 양육하시면서 그 양육 방법이 약간 좀 남들보다 저희가 봤을 땐 조금 더 깨어있고 독특하고 또 본인만의 어떤 철학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그 세 자녀를 양육하고 이렇게 교육하고 키우면서 가장 중요시하게 하는 게 있다고 하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제가 학교에서 패런팅에 대해서도 공부를 많이 하고 지금 미국에서도 강의 같은 것도 많이 하고 하는데 일관성인 것 같아요 네 일관성 일관성 네 일관성은 아주 중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일관성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일관성 있게 화내는 게 어쩔 땐 화냈다 어쩔 땐 안 냈다 화냈다 안 냈다 보다 낫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끌려가는 부모 유형이 있어요 끌려가서 끝까지 끌려가면 또 좋아요 그냥 아이가 버릇은 없을 전정 자존감이 센 아이로 자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끌려가던 엄마가 아기 한 명 아니고 두 명 세 명 되고 또는 아니면 자신이 아프거나 뭐 상황이 안 좋을 때는 계속 해 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억압됐던 감정이 확 터져요 싹 그러는 거죠 애가 당황이에요 그럼 애가 엄마가 지난번에 이거 된다 그랬는데 왜 오늘은 저렇게 화를 내지 왜 못하게 하지 이러면서 눈치 보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아주 안 좋은 거거든요 아이가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 안 좋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화냈던 사람은 또 화내네 여전히 화내네 우리 엄마 화내는 사람 저렇게 화를 내니까 안 좋아 또는 화를 내는 걸 그대로 배웠어 뭐 이렇지만 일관성은 있다는 거죠 하지만 눈치 보는 아이는 아주 안 좋아요 불안하고 사회에 적응하기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하지만 아이에게 절대적으로 안되를 가르치는 그러니까 바운더리를 쳐줘야 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일관성과 바운더리만 기억하시면 사실 어려울 게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받아 적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일관성을 지킨다는 게 참 어렵잖아요 어떤 게 있냐면 아이들은 부모를 시험해요 그러니까 너 이거 하지마 핸드폰 하지마 그랬는데 손님이 오면 살짝 와가지고 엄마 아빠를 시험을 하는 거죠 왜 시험을 하냐면 될성 싶으니까 그때는 될성 싶으니까 그리고 된 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막 떠들면 너 가서 이거 핸드폰 가지고 가서 해 네 그렇게 되니까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애가 오면 핸드폰은 안 된다 그랬지 게임은 안 된다 그랬지 안 돼 아무리 심심해하고 난리 쳐도 그냥 잠깐 두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를 몇 번만 알려주면요 애들은 똑똑해서 저거는 안 되는 거구나 하고 포기를 해요 하지만 엄마가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이러면 애들이 될 때까지 짜증내고 떼부리는 거죠 떼부리는 아이들은 부모가 그렇게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바운더리는 그냥 울타리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박목이라고 흔히들 얘기하죠 큰 울타리를 치시는 거예요 울타리 밖엔 넘어가지 마 저기에는 독풀이 있어 벼랑이 있어 니네가 빠질 시내가 있어 이 안에는 니네가 마음껏 돌아다녀 니네가 쓴풀도 먹어보고 심풀도 먹어보고 단풀도 먹어보고 그래서 어머 이건 쓴 애 시내 알게 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울타리가 없어요 그래서 애들이 바운더리가 없으면 오히려 불안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유로울 것 같지만 전혀 자유롭지 않아요 안정된 삶을 못 살아요 바운더리를 딱 쳐줘서 이거는 안 돼 할 때 아이들은 오히려 평안함을 느끼거든요 대신 이 안에서는 경험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부모들이 이 울타리를 없애든가 요즘은 이런 부모들보다는 이거 쓴풀이야 안 돼 이거 심풀이야 그리고 넌 단풀만 먹어 몸에 좋은 풀만 먹어 입에 배가 고프도 안 고프도 넣어주는 거죠 그거는 과잉이거든요 방치, 방목, 과잉 방치, 방임 이런 게 속하겠죠 방목이 바운더리를 잘 쳐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는 네가 경험해봐라 네가 스스로 깨닫게 해라 그게 참 중요한 두 가지 원리라고 생각해요 울타리 안에 자유라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늘 나 스스로를 정의할 때 난 울타리가 정확하면 그 안에서 자유만 주면 뭐든지 순종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드는 아이로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생각으로 자랐어요 그런데 윤쌤을 어느 날 만났는데 홈스쿨링 강의를 하신 적 있었는데 거기에 키가 그거였어요 울타리를 정확하게 주고 그 안에는 마음껏 자유를 누리게 해라 그래서 그래 그거야 했는데 오늘 신하라님 오셨는데 똑같은 얘기라요 저도 되게 감동받았어요 제가 부족하지만 가끔 얘기하는 게 딱 일반성, 경계선 딱 그 두 가지 이야기 그것만 잘 잡으면 아이들은 수월하게 잘 커요 생각하거든요 어디서 이걸 배우셨냐고요 저 진짜 공부 많이 해서 깨달을 건데 책을 많이 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전에 보니까 부모님의 권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신 적이 있어요 그 권위 그런데 거기에 사회자가 물을 때 그 권위를 어떻게 세우냐 사랑, 여러 가지 돈 막 이야기했는데 거기서 저는 그 이야기에 감동을 받았었는데 희생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우리가 권위를 세우는 거는 우리 부모들이 희생을 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거 잠깐 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요즘은 사실 권위를 찾아보기 힘든 세상이 됐잖아요 정치계나 교육계나 어디든 제대로 된 권위를 볼 수가 없는데 가장 먼저 권위를 경험할 곳이 가정이잖아요 아이들은 그런데 그 부모의 권위를 인정할 수 없으면 그 어디서도 그 누구의 권위도 인정하지 못하고 또 순종하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죠 순종이란 단어는 이제 점점 이 세상에서는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시대의 흐름이나 어떤 문화적 가치나 어떤 장소나 어떤 그런 거에 따라서 얼마나 많이 바뀌고 있어요 진리가 하지만 특히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그 성경에 가치를 두기 때문에 그 안에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안에는 권위 순종이 빠질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부모의 제대로 된 권위를 보여줘야지 아이들이 따라오는데 뭘 못하게 하고 뭘 막고 무섭게 한다고 해서 권위가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어른들이 착각하는 거죠 그게 그렇죠 그거는 애들이 조금 부모보다 키 금방 커지는데 부모도 힘 금방 세지는데 그때 되면 무서운 거가 되는 거죠 팔목 잡히고 잠깐만요 그러면 그때서부터 아들이 무서워진다고 진짜 꼬부랑 할머니가 되더라도 어떤 권위 있는 부모가 되려면은 정말 가치 있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이한테 엄마가 희생을 한다는 것보다 가치 있는 거에 대해서 엄마가 제대로 된 희생과 절제를 보여줄 때 그러니까 아이가 그 모습을 보고 아 우리 엄마는 저렇게 할 수 있겠구나 삶의 모범 네 그리고 저게 나한테도 얼마든지 해당되겠구나 그런 걸 인정하게 될 때 그게 부모의 권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약간 또 다른 게 저는 그냥 희생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내 아이에 대한 희생만 생각을 했거든요 흔히 귀히 생각하는 그 가치가 아닌 내가 귀하게 생각하는 가치에 대해서 거기에 헌신하고 몰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네 그러니까 부모가 보여줘야 될 모습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아이가 볼 때 우리 엄마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부분은 쇼핑이더라 드라마더라 이러면은 안 되는 거죠 점점 커 나갈수록 어릴 때는 미처 철없어서 몰랐는데 우리 엄마의 그 모습 엄마가 굉장히 가치있게 생각하던 그런 것들이 커갈수록 아이가 가치있게 느껴져야겠죠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컴패션을 후원하는 많은 아이들 그리고 또 기부하는 많은 단체들 이런 모습들이 지금 보여주고 계신 혹시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의 하나인가요? 뭐 그런 걸 써도 될 수 있겠죠 그냥 우리가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다 함께 사는 세상이고 우리가 나는 아이를 워낙 좋아해서 아이들 돌보는 일을 많이 하지만 각자 다 다르잖아요 어떤 분은 어르신들 어떤 분은 노숙자 어떤 분은 감옥에 계신 분들 아픈 분들 다 다른 부분에 함께 사는 세상임을 아이에게 직접 가르치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거 그럴 때 진짜 존경심이 생기지 않을까 이 대목에서 저희가 이렇게 되게 훌륭하고 유명한 분인데 저희 입양톡에서 그냥 와주세요 재능기부처럼 와주세요 라고 저희가 염치없이 부탁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예은이 예진이가 우리 엄마가 입양에 관계된 일은 그 귀한 시간을 쪼개서 가서 얘기를 해 주셔 왜냐하면 우리 엄마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입양에 관계된 일은 우리 엄마 손발 벗고 다 이렇게 열심히 하셔 가서 그렇게 얘기해 줘야겠네요 뭐 하러 가는지 몰랐는데 그냥 녹음한다고만 얘기했는데 좋은 얘기예요 그렇게 할게요 입양톡에서 알려드립니다 입양톡 사랑톡 톡톡 목소리 협찬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덕분에 입양톡이 더 활기를 띠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재미있게 입양톡 사랑톡 톡톡을 녹음해서 보내주세요 다양한 버전으로 녹음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잘 편집해서 사용하겠습니다 A-L-O-V-E-T-A-L-K 숫자 0 어러브톡 제로 골뱅이 gmail.com이나 010-9245-7836으로 보내주세요 입양톡 사랑톡 톡톡 입양톡 사랑톡 톡톡 입양톡 사랑톡 톡톡 와 재밌다 입양톡 사랑톡 타타타아 저희가 오늘은 신혜라씨만 오셨으니까 본인 이야기로 이렇게 쭉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같이 의견 나누고 그렇게 같이 결정하셨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때 난 이때 정말 차은표 씨에게 고마웠다라고 혹시 생각드는 거 있으신가요? 이제 같이 결정하고 하지만 정말 제 뜻을 많이 따라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딱 동역자라는 말이 맞아요. 제 뜻을 따라주지만 제가 뭔가 잘못 생각한다든지 잘못 판단한다든지 이런 거를 아무 때부터 수정해 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못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너무 도와주고 그리고 가장 크게는 지지자. 저희 엄마 말고 저를 제일 많이 사랑해 주는 그런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그 어디 가도 못 받는 그런 사랑이잖아요. 차은표 씨가 내가 어디 가서든 그냥 떳떳하게 내 뜻을 말할 수 있고 이렇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그 아내에 대한 사랑을 제가 아주 현격하게 느낀 뭐가 한 가지 있었네. tv방송 팬심 인증입니다. 저는 차은표 씨가 진행했던 땡큐 프로그램 1일에 다 봤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차은표 씨가 뭐라고 그러셨냐면 시였나요? 글이었나요? 뭘 적어주셨나요? 암수한 몸. 그러니까 아내분을 너무 사랑해서 시를 적었는데 거기에 제목이 암수한 몸. 우리는 하나요. 우리는 원래 한 몸이었지 않았을까. 얼마나 사랑하시면 저런 시를 적어서 아내한테 선물로 바칠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차은표 씨 글 진짜 잘 쓰시죠. 네. 잘 써요. 책을 두 권이나 두 권 내셨나요? 네. 혹시 안 읽어보신 분은 좀 절판됐을지도 모르지만 어떻게든 구해서 읽어보세요. 진짜 잘 써요. 특히 두 번째 책은 너무 재미있고요. 좋아요.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엄마들은 차은표 씨 이야기만 들어도 왠지 너무 좋아하실 것 같은데 우리 아이들에게는 어떤 아빠일까요? 정민이한테는 사실 무서운 아빠였어요. 준비된 아빠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와서 제가 이렇게 공부하면서 보니까 그 증상이 아예 있더라고요. 많은 남편분들이 아이가 첫 아이가 생겼을 때 아이한테 올인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뭔가 와이프의 사랑을 나눠야 된다라고. 그건 뭐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느낌으로 자신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보니까 그랬을 수도 있겠다 우리 남편도 싶을 정도로 어릴 때는 이 사람이 얘 아빠 맞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엄하고 그리고 실제로 어디 해외 촬영을 가도 나는 정민이보다 자기가 훨씬 보고 싶어 이런 말을 해요. 전 하나, 엄마들 입장 아시잖아요. 나 하나도 안 해봤잖아요. 그럴 정도로 그런데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아내랑 둘이 그렇게 있다가 갑자기 이제 아기가 생긴 거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부족했던 거죠. 아기가 생기니까 남편은 성인이고 아기는 아기. 그러니까 아기한테 올인해야 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제 외롭게 만들었겠다. 그리고 워낙 촬영에도 바빴고. 그런데 이제는 같이 살면서 이제 아 아이란 이런 거구나 본인이 느끼냐마까 점점 바뀌다가 예은이 생기면서부터는 완벽하게 바뀌어서 이런 딸바보가 없어요. 물론 뭐 이제 예의라든지 어떤 그런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아이들한테 엄하게 교육하기는 하지만 딸들하고 뭐 말도 못해요. 그리고 아이들도 아빠랑은 계속 논다고 놀고 있고 그리고 특히 지금은 미국에서 잠깐 잠깐 보고 하니까 아이들이 뭐 아빠 올 때 너무 기다리고 있다가 오면 뭐 자전거부터 타러 가고 맨날 놀고 그리고 아들하고도 아이들을 너무 지극정성으로 생각하는 아빠예요. 어떡하지 더 좋아지는데. 남의 남자 어떡하지. 그래 오늘 신혜라님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누셨는데 우리 이제 입양터 가족들에게 어떠셨는지 한번 이야기를 좀 해 주시죠. 예전에는 제가 입양에 관해서 어떤 일도 안 했어요. 예은이, 예진이를 입양하고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나는 내가 입양을 한 거야. 아이가 많길 원해서. 그리고 뭐 어디 입양에 관계돼서 홍보대사를 해달라 뭐 입양을 뭐 하는데 뭐 어떻게 도와달라 이러면은 다 안 했어요. 난 자꾸만 우리 애들을 그런 입양 어떤 거에 의해서 이렇게 내세우고 싶지 않아. 사람들이 물론 입양했다는 걸 다 알긴 하지만 그런 거에서 자꾸 우리 애들을 내세우고 싶지 않아. 라는 게 강했어요. 그래서 아예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기적이었던 거구나. 내가 분명히 예은이, 예진이를 입양할 때 예은이, 예진이 옆에 있던 그 많은 애기들을 보면서 왜 얘네들은 예은이, 예진이가 안 됐을까. 그리고 예은이, 예진이가 만약에 내가 입양을 안 했다면 얘는 어디서 어떻게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자라나고 있을까. 이 두 가지 생각이 항상 저한테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무서운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딱 이 두 해만 생각하겠다는 단지 자꾸 나서기 싫어. 그리고 뭔가 이렇게 우리 애들을 자꾸 마치 이런 걸로 인해서 뭔가 이용당하는 느낌이 들어.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특히 아이들이 커가면서 아이들은 아이들 자유죠. 예은이, 예진이를 입양했기 때문에 엄마가 그런 얘기는 해. 하지만 니네는 거기에 참여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허락하는 범위에서까지는 이제는 입양에 대해서 뭔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싶다. 왜냐하면 세상에 더 많이 만들어질 수 있을 예은이, 예진이를 위해서 진짜 나는 싫지만 나서는 거. 내가 나서서 또 다른 예은이, 예진이가 생길 수만 있다면 그럼요. 사실 뭐가 중요해요 제가. 나 어쩌면 이렇게 살라고 내가 이 길을 왔는 걸지도 모르는데 제 인생의 주인공은 물론 나지만 나랑 내 가족이겠지만 그 외에 많은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 아이들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유익을 받을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가야겠다. 내 인생의 또 다른 주인공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귀하고 반갑고. 또 다른 예은이, 예진이를 위해서. 그렇죠. 우리 입양 가족 여러분들도 이 방송 들으시고 더 용기를 내시고 또 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는지 저 묻어가고 싶은 마음이 처음부터 있었는데 오늘 계속 들으면서 어머 나도 저렇게 생각하는데 저의 생각들 얘기해 주시고 그래서 계속 묻어가고 싶어요. 오늘 진짜 감사했었어요. 그래서 얘기해 주실 때마다 입양 부모로서 되게 지지해 주는 말 되게 많이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감사합니다. 사실 신은아 씨는 이렇게 바라만 봐도 축복의 덩어리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정말 예쁜 두 딸과 멋진 아들과 멋진 남편까지 누가 봐도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시기 때문에 축복의 덩어리라고 느끼지만 오늘 제가 느낀 바로는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게 이 길이 축복의 길임을 알고 소명처럼 걸어가는 신은아 님의 모습 자체가 정말 복되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 길을 갈 때 누가 보기엔 힘든 길일 수도 있어요. 대중들의 시선을 받는 삶 굳이 입양을 해서 어려운 육아의 수고 이런 것들이 누구한테는 수고일 수 있지만 나한테는 축복의 길이야라는 걸 알고 걸어가는 그 사람의 그 행복감은 얼마나 기쁠까 모르고 걷는 사람도 사실 많거든요. 그런데 알고 걸어가는 자에게만 특별히 부어주는 축복을 누리고 사시는 것 같아서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보는 저까지도 되게 행복한 느낌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너무 무진 말이네요. 감사합니다. 저도 정말 처음에 제가 방송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 2016년을 내가 좋은 일 많이 했나 보다 이런 복을 받다니 어쨌든 세상에서 두 번째로 예쁘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예쁘신 분과 오늘 즐거운 시간 아까 전 마음에 몇 가지 새겨놓은 말들도 있을 정도로 그냥 좋은 시간만 보낸 게 아니라 귀한 말씀까지 우리에게 주셔서 저희뿐만 아니라 우리 입양가족들에게 아마 큰 힘이 된 것 같아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사회 그리고 대한민국 또 입양가족들에게 많은 일들을 해 주시기를 저희가 응원하고 함께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닮고 싶은 아름다운 가족이죠. 차임표 신혜란님 가정의 핵 오늘 신혜란님과 함께 했습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7년 이병톡 신년특집 27회 방송에 목소리 재능 기부해 주신 임예서, 정수아, 정하늘, 정나라, 신소연, 신홍기, 신소희, 이래야 어린이 그리고 우리 이병 가족들을 위해 긴 시간 무료 봉사해 주신 신혜란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주 후에 방송되는 28회에도 유익한 이야기로 가득 담았습니다. 많은 기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밝게 웃는 아이들을 보면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으로 벅차오른다. 사랑의 손길로 우리 가족이 되어준 아이들에게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 너희는 혼자가 아냐 너와 내가 있잖아 때론 힘들 수 있어 가족이 있잖아 너무 걱정하지 마 너무 아파하지 마 네가 태어난 걸 감사해 세상 모두가 너희를 위해 기도해 우리도 너를 사랑해 꿈이 행복할 수 있어 꿈이 행복할 수 있어 꿈이 행복할 수 있어 맑은 아침이 오듯이 사랑의 주인공은 바로 너야 슬픔이 다가왔을 때 절대 주저하지만 엄마가 너희들을 영원히 지켜줄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너무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너에겐 내가 있잖아 세상 모두가 너희를 위해 기도해 세상 모두가 너희를 위해 기도해 우리도 너를 사랑해 너희들 행복할 수 있어 법도 기억이 행복할 수 있어 꿈의 아침이 오는 Blog 나 희망의 주인공은 바로 너야 고통의 힘에 겨워도 맘이 채우고 깎여도 희망의 꽃은 또 피어날 거야 세상 모두가 너를 위해 기도해 우리도 너를 사랑해 너희는 행복할 수 있어 당근 아침이 오듯이 사랑의 주인공의 세상 모두가 너를 위해 기도해 우리도 너를 사랑해 너희는 행복할 수 있어 당근 아침이 오듯이 사랑의 주인공의 바로 너야 너희는 행복할 수 있어 당근 아침이 오듯이 사랑의 주인공의 나도 네 넷 너희는 행복할 수 있어 당근 아침에 난 너희로